3월 4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같은 금지 및 조약을 준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무책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로버트 워커 전 국방부 차관, 아마존의 앤디 야시 차기 최고 경영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최고 경영자인 앤드류 무어 박사와 에릭 호비츠 박사, 오라크리 CEO 사프라 카츠 등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2030년까지 AI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집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결함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이메일, 연락처, 그리고 캘린더에 접근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배치를 다운로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응해서 이번 양해에서 경기 진작을 자극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어타의 주인한 증권은 탄소중립 경제 실현 방안을 예상하고 있으며 태앤펑 증권은 국방 예산 확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데믹 이후 종합적인 경기 진작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신 증권의 애널리스트 전 구어는 역사적으로 양해 후 일주일은 주가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내용은 저의 책 중국의 선택에서 상당히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 청사진이 이번 양해에서 공개될 14차 5개년 계획에 담긴다고 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의 공급업체들을 대체하고 인텔이나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수립을 원하고 있으며 국가 원자력 능력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IDC의 애널리스트 마리오 모레일스는 2030년도까지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수요의 35% 정도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터키에서 중국 시노백의 백신이 83.5%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지만 브라질의 추정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앙카라의 명문 하케테페 대학의 3단계 실험 결과 100%의 입원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터키 국영 아나돌로가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9월부터 백신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초기 조사 결과 91.25%의 효능이 나타났다고 터키 보건부가 12월 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푸닝현에서 불법적으로 운반되고 있는 새끼 돼지들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화요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36마리의 돼지 중 6마리가 사망했고 트럭에 타고 있었던 6마리는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돼지 열병이 거의 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중국 북부 돼지의 약 5분의 1이 겨울동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돼지 가격은 현재 kg당 90일 위안으로 1년 전에 비해 11% 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핫라인은 한국 해군과 공군을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부전구와 연결하는 기존의 3개의 군사전화선 외에 동부전구와 연결하는 2개의 새로운 군사 핫라인을 증설한 것입니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제독이 미 의회에 27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군사건설을 위한 추가자금과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요일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내년 태평양 방어 구상의 46억 달러와 신형 미사일 및 공중방어체계, 레이더 시스템, 집결지역, 정보공유센터 등에 총 273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문제 전문가인 류웨이동은 이는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 고위 역학자가 경고했습니다. 장웬홍 상하의 화산 병원의 감염병 과장은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큰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부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춘절 이전까지 5천만 명의 접종을 목표로 했지만 접종을 한 사람들은 4천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백신에 대한 인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중국의 국가약관국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세 가지 한약의 출시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전 약방문의 기초에서 새로 만들어낸 한약으로서 한방과학기술의 원천적 우위에 중대한 성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은 칭페이 파이두커리, 화스 파이두커리, 쉔페이 파이두커리 등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